검찰 특수부에 소환된 피의자들은 법원에서 범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주요 혐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때로는 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주변적인 내용으로 이미 여론재판에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렇게 언론을 이용해 치밀하게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 정당한 수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수부에서 하는 수사는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검찰로서도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제대로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면 후폭풍이 심하게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검사들이 가장 가고 싶은 부서는 특수부라고 합니다. 특수부는 왜 검사들의 꿈이 되었을까요? 대검 중수부에서 중앙지검 특수부로 이어진 검찰 특수수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이목이 쏠리는 수사다 보니 사건 하나 해결하면 언론이 주목하고 국민들의 찬사가 쏟아집니다. 특수부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법무부, 대검, 청와대 요직을 두루 거친 후 검찰 수뇌부로 진입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5명의 검찰총장이 특수부 출신이었습니다. 한 번 특수부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사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일종의 표식이 되는 거고 다른 검찰청으로 전근을 가게 돼도 다시 특수부 검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검찰청 한 서너 군데만 전전하면서 특수부, 특수부, 특수부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특수부 검사라는 라벨이 붙고 그러면서 특수통이다. 특수부를 거친 검사는 약 2, 300명. 이들은 각 지검의 특별수사전담부서에서 경력과 인맥을 쌓습니다. 선배 검사들에게 도제식으로 수사 노하우를 전수받기 때문에 선후배 사이의 의리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이 2, 300명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서로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친해질 수밖에 없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식구다 또 이런 소속감들이 생기는 거죠. 특수통의 진가는 퇴임 후에 더 발휘됩니다. 전관 경력이 고액의 수임료로 연결되기 때문.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돼 수감된 홍만표 전 검사장. 그는 퇴임 후 1년 4개월간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수부를 그만두고 나서 검사를 퇴임하고 나서 개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죠. 그럼 전관 예우라는 걸 통해서 전관 예우를 통해서 기존 특수부에 있던 중요한 사건들 거기에는 아무래도 중요한 인물들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일해서 이 사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의 특수부 검사와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거의 거의 어떤 수임료가 왔다 갔다 할 것이고요. 그런 거고 로얄젤리를 서로 나눠먹는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특수통 윤석열 총장은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왔습니다.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입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 권력은 과연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지고 있을까? 과거 최열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부는 먼지 털이식 수사에 진술을 보여줬습니다. 9억 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검의 김광준 부장검사가 구속수감됐습니다. 김광준 검사가 자신이 내사 중이던 유진그룹 회장과 시대의 사기꾼 조이팔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은 시점은 놀랍게도 2008년 그가 최열대표를 수사하던 때였습니다. 김광준 검사의 판결문에는 최 대표의 공소장에 있던 똑같은 죄명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당시 경찰이 신청한 김 검사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다른 기자추적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돈이 흘러온 것도 있겠지만 어디로 나갔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기자추적 영장을 기각한 게 누구이냐면 윤석열이었어요. 그 당시 담당 부서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보였거든요. 당시 윤석열 부장은 경찰의 영장 청구가 함량 미달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산부 검사들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중형화는 특수통 검사가 있습니다. 한동훈 반부패 강력 부장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존재일까? 윤석열이랑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면서 검사장하고 3차장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대검 가서 총장이랑 반부패부장으로도 같이 있기도 했고 결국엔 자기 의중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한동훈인 거죠. 지난 2월 13일 윤석열 총장이 부산고등검찰청을 방문하던 날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동훈 검사를 찾아온 기자가 있었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 그는 한동훈 검사가 중앙지검 3차장으로 특수수사를 지휘하던 때 무려 34회나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덕분에 기자상도 받았습니다. 그날 둘 사이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나세요. 신나세요.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가 있고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럼 해보면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갑 불었잖아 나갈 것 같으니까 네네 이철이나 이 사람 먼저 지갑 불기 시작하잖아 이철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에게 말한 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채널A의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소유하셨던 양주 부동산에도 수사인력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대표님이 과도한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 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 매입에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철 전 대표는 VIK라는 투자 회사를 운영했고 2015년까지 신라진의 대주주로 있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특강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걸 빌미 삼았습니다.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 친지, 직근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분들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편지에 누구보다 놀란 건 이 전 대표의 아내입니다. 가족들까지 탈탈 털어서 조사를 하겠다. 우리 애들까지 조사한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한 거고 OO가 몸이 아프니 자기는 너무 많이 걱정이 된다. 제가 이 암 수술을 한 거에 대해서도 사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암 수술을 받은 아내가 이 일로 충격을 받지는 않을까 딸에게 보낸 이 전 대표의 편지에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입니다. 아내는 행여 남편이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리진 않을지 두렵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기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 지 씨를 통해 이 기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목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3월 11일은 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보이스톡 통화를 한 후 후배 기자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수사팀에다가 얘기해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나왔어 이러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 막 이러는 거야.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어 굉장히 적극적이야. 솔직히 기사는 안 써도 그만이거든요 했더니 아니야 이건 태블릿 PC 같은 거야. 그러면서 다시 연락을 해보래. 일단 검찰 팔아야지. 윤의 최측근인 건 팔아도 되지. 이후 이 기자는 대리인 지 씨에게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검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까지 들려줍니다. 이어폰을 듣고 한 10초, 20초 정도 들어요. 그런데 맞아요 한동훈이. 약간 낮은. 그러니까 가늘고 낮은 약간. 가늘고 낮은. 네 굵고 낮은이 아니고.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확인하셨지 모르면서 제일 측근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 한 칸 띄고 측근 쳐보세요. 인터넷에 윤석열 측근이라고 나온 사진.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키자 맞다는 확인까지 해 줬다고 합니다. 당시에 총선이 임박했던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철 대표가 유시민 씨한테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하고 그러면 그 전에 봐왔던 조국 장관의 수사처럼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론에 발표되고 유시민 장관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수는 순간 그 총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자의 편지에도 4.15 총선 얘기가 나옵니다.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높기에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수사는 생물이며 검찰 역시 이런 전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이요. 사실 확인을 위해 한동훈 검사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에 공문을 보내 한동훈 검사의 입장을 물었지만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법무연수원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관련 사실이 처음 보도되기 전 한동훈 검사는 MBC에 이동재 기자와 신라쟁 관련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와의 통화 녹음과 녹취록을 모두 지운 채널A 이동재 기자는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로 신뢰성을 얻으려면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했다는 방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있죠. 예외가 정말 없다. 예외가 없어야죠. 예외가 없어야죠. 그게 형평성 문제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보여줬던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1981년 전두환 정권과 함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출범한 이래 수십 년째 검찰특별수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명수사처리부서, 정치검찰과 같은 오명이 이어져 왔는데요. 가족수사와 같은 별건 수사 등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서 반부패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반부패강력부로 간판을 바꿔 달아왔습니다. 하지만 특수수사의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공수처는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검찰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